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반품당하는 남의 집 기둥뿌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없는 놈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역시 기생충 본색이 터지네. 뭐? 이혼할 테니까 재산분할 하라고? 야 아직도 모르겠냐? 넌 이제 끝났어 시끼야. 자, 원지. 이혼합니다. 누가 손해보는 결혼이었을까요? 제목 그대로 저희 부부는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혼하는 마당이 지금 이런게 뭔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할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둘 다 양보가 1도 없고 아무래도 소송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고 누가 손해보는 결혼인지 판결 부탁드리며 공정성을 위해서 남녀가 아닌 1, 2로 칭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임의로 하는거에요. 읽는거.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누가 손해를 본건지 여러분이 말씀해주세요. 법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1과 2는 대학시절부터 연애, 결혼 총 12년을 함께 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연애가 2년이고 결혼이 10년 같아요. 2는 1의 개인 조수와 같았어요. 연애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 거의 모든 말을 들어줬고 아니 그냥 1이 하라고 하는건 전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죽어!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한거죠. 일단 1이 이와 결혼까지 결심을 한 이유 사랑하는건 아니었지만 이가 1의 말을 잘 듣고 2년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항상 1의 엄마를 먼저 챙기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제일 큰거죠. 그리고 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1이 본인과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가 이 부분을 인정한 카톡 내용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참고로 1은 외동이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각자 살고 있지만 두 분 다 매우 부유하며 좋게좋게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2는 첫째이며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란 케이스인데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만 좋은데 나왔어요. 그리고 늦둥이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며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했었는데 이 두 분도 이혼을 했죠. 아버지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건데 그래도 자식 때문에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등 이혼한 남편과 계속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두 분 다 노후가 전혀 안되어 있었으며 자식인 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늦둥이 동생 대학, 결혼 등등등 거의 모든 미래를 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를 포함해 그들 가족 모두에게 박혀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둥뿌리죠. 그래서 이가 모은 돈, 결혼 당시 반지값 외에 남는 모든 걸 자기 부모에게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가전이나 쓰듬해, 신혼여행 비용 등등등 모든 걸 일의 돈으로 해결했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결혼 뒤의 상황입니다. 일의 어머니 집에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3층 5층, 3.5층 단독주택이며 2층에서 생활하고 어머니는 3층에 있었죠. 일의 외제차를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결혼기간 총 10년 동안. 1이 타고 있던 중고시세 6천만원 가량의 차를 2의 부탁으로 2의 아버지께 그냥 드렸어요. 또 1의 아버지는 치과의사인데 2의 가족들 전부 뭐 늦둥이 교정은 물론이고 사돈, 임플란트 거기다 친척들 모두가 공짜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따지면 3천만원 이상 무료로 진료받은거죠. 이것도 그래. 2가 벌어서 준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돈 10원도 안 줬어요. 증거 카톡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는 1의 어머니에게 사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총 3억. 2는 그 사업지원금을 받아 가족사업을 했어요. 외식업. 그리고 이때 1은 할거면 너 혼자하고 가족사업은 하지마라 이렇게 말리면서 오지게 충고를 했지만 2는 듣지 않았고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아빠를 시전하면서 결국 직원으로 채용 개타무니없는 연봉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월 300, 어머니는 월 350, 늦둥이 여동생도 250, 총 900이죠. 솔직히 그래요. 사업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다른 직원과 알바들이 진짜 한달이 뭐야 반달도 못 버티고 그냥 다 나가요. 이건 2의 부모 두명 모두가 사장 노릇을 하고 값질을 해대서 그런겁니다. 결국 안되겠다 싶어서 1은 본인이 직접 뽑은 사람을 매니저로 앉히고 2의 가족을 그 매니저 밑에 두는 강수를 뒀는데요. 이때부터 1과 2의 사이는 엄청나게 삐그덕거렸어요. 참고로 2의 외식업 모든 아이디어 및 인테리어는 1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장사도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잘됐는데 그로 인해 2는 지금까지 총 5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어요. 마무리. 1과 2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1은 2에게 올 때도 몸만 왔으니까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몸만 나가라고 했고 2는 격분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대툼 재산분한을 외쳤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당연히 1 엄마의 명이고요. 이와 이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차는 1의 돈으로 산 1의 차 그리고 1 명의로 된 1의 차입니다. 다 내 거야. 거기다 2의 사업대표는 1이며 재산분할 받을 게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자 2는 다시 한 번 더 분노했고 본인이 1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며 또 다른 외침을 시전합니다. 아니, 얹혀 산 거잖아. 누가 누굴 모셨다는 거야 지금? 2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며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모시고 산 게 맞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만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소송 가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댓글 1번 보니까 2가 1이란 결혼한 이유는 1을 이용해가지고 1 집안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거였구만 2가 1의 당을 많이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말이죠.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산분할은커녕 오히려 2가 1에게 위자료를 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내 댓글 매달 월급적으로 900만원씩 쪽쪽 빨아갔네. 대박이다.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이래 돈만 보고 결혼했구나. 2가 남자야 여자야? 하여간 무서운 인간인건 확실해요. 2번 2가 결혼으로 아예 뽕을 빼려고 했군요. 가족만 염치가 없는게 아니라 이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저런 거지같은 집에서 사람 죽어오는거 아닙니다. 그 식구들 전부 먹여살려야 하는건 기본이구요. 사고치면 그 역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요. 재벌 아니면 그냥 같이 망하는겁니다. 같이. 다 죽는거야. 3번 이는 남의 집 가장을 넘어 그냥 기생충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확정! 위자료를 물어주고 나가면 됩니다. 4번 에이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1이 손해죠. 물론 부모님께 잘하고 조수 노릇을 하긴 했지만 이거 뭐 이 본인 역시 다 알고 또 지가 감사하고 결혼한거잖아요? 그리고 일도 이에게 금전적으로 잘했으면 잘했지 절대 못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 글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이 생각납니다. 일은 결혼 후에 이 집 안에 해줄거 다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는 본인 부모 형제 취업에 돈 벌게 해주고 시작부터 정상이지 않았던 결혼이었던 것 같지만 여기서 재산분할까지 외치는거 이거는 이가 염치가 없는거죠. 미친거야. 5번 님이 1이고 여자죠. 이건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무조건 1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이는 참 염치도 없네요. 부양의 증거도 없을테니 차부터 회수하고 이에 사업도 1 부모님이 3억 대준거니까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싹 다 토해내라고 하세요. 싹을 끊어내야 앞으로 님 인생이 안 얼쩡거릴겁니다. 아시겠죠? 6번 이가 가진게 없을땐 일에게 바짝 엎드려 살았지만 손에 돈을 좀 쥐어주니까 주제파악이 안되는거네. 끌 끌 끌 끌 끌 망했네. 7번 그러니까 이는 지난 10년동안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자기 식구들까지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도 모자라 이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건다. 이건가? 이야 이건 뭐 방울뱀인지 곱뱀인지 모르겠지만 남는 장사 참 잘 해먹네. 내가 일이면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이에게 줄 돈으로 차라리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대한 돈 안주고 되레 척수까지 쪽쪽 뽑아먹을겁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거고 이에 가족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 차, 그리고 치과 진료 먹태까지 싹 다 청구할거요. 이에게 십원 한잔 안가게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그래도 그래도 줘야 한다면 진짜 찌꼬리만큼 가게 만들거야 내가. 내가 일이면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거 진우탕 싸움 한다고. 8번 아니 그냥 남자 여자로 쓰면 안되냐? 나 아빠도 이리 여자애 쓰니고 이가 남자인 니 남편놈이잖아. 9번 10년동안 살았으니 자산증식 기여도는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앞으로 된 돈 이 부모차까지 다 회수해요. 또 사업자금 3억과 이자로 5억 부르세요. 이자는 뭐 책정하기 나름인데 법정이자만 안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지출내역 이 부모 밑으로 들어간 돈까지 전부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소송걸어요. 그렇게 되면 이가 유책배우자로 오히려 위자료 토해내야 됩니다. 1은 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 준비나 해요. 10번 이래서 머리 그믄 짐승은 절대 거둬들이는게 아니요. 배려가 너무 오래되면 고난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이렇게 말이지. 그러니까요. 11번 이래서 없는 것들 함부로 거두면 안되고 머리 그믄 짐승 키우는거 아니라고 했죠. 제발 사람만 보고 결혼하는 짓 좀 그만 좀 하라고. 봐봐 늘 언제나 같은 레파토리잖아. 어느새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졸부 마인드가 되가지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난리치다가 다시 너 온 위치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보따리 내놔. 이러잖아. 그러니까 제발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12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도 그렇게 썩 잘한 건 없어요. 아니 미친 말 잘 듣는다고 결혼을 하냐. 미친거야.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네. 10년 살았고 사랑은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부모한테 잘해주니까 데려온 건데 맨몸으로 와가지고 돈 빌려서 사업하고 그 버는 돈 전부 다 자기 식구한테 다 줘버리고 차도 가져가고 야 이 정도면 뭐 소송 걸면 또 증거도 있다니까 박살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